안녕하세요. 권우 친구들 권우입니다. 오늘은 마리오와 친구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마리오 정해발입니다. 오늘은 제가 롯데도 다 준비했습니다. 그런데 집에 있는 공개는 2차시 할 겁니다. 먼저 롯데도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래요. 123층 짜른데 금내 높죠. 여기에 118층 일단 주민들하고 여기 엘레베이터 그거인다. 안녕하세요. 먼저 이걸 엘레베이터 하나 타는데 24,000원이에요. 그래서 이걸 떼고 지도를 제일 살펴보려고요. 네. 아 죄송해요. 제가 그게 그래요. 아니에요.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왜 이렇게 날꼬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진짜 빨리 가. 나도 시합지로 갈 수 있도록 좀 꺼냈어요. 그런데 그때는 그렇죠. 아무튼 이 엘레베이터가 되게 신기했는데 한 번 찍어봤어요. 그런데 여기서 지워가지고 조금 살겠지요. 아 이제 117층에 도착했네요. 벌써 도착했어 일분만에 도착해 오 밤이 됐네 언제 밤이 됐을까 아 난 먼저 여기 114층인데 여기 7층이네 제가 잘 시간이니까 파란색 침대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이제 그 이제 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감상 한번 해보세요 일단 120층에서 지하 2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영상이에요 어 120층 지하 2층 스케이저트 출발합니다 120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섭쩡이츠트 출발합니다 им이 부착하는 엘리베이터가 유선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불꽃이다 불꽃. 나도 가르칠 때 불꽃 나는데. 이제 아래 마지막 층에 도착했어. 이제 마무리. 이제 지도를 내 집으로 가서 건물 가자. 오늘은 끝이에요.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. 안녕.